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위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위사들의 철밥통 지키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위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위사들의 집단 휴업 위사들의 강력한 파업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위사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볼모로 얼마나 지랄 발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형사법 전문가 헌법주의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그동안 이어오던 민주노총의 강성 불법 파업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과연 위사들이 윤석열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위력에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발표 전공의 7000명 면허 정지 행정 절차 돌입 면허 재치득 안 된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위사분들 전체를 다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위려 일선에서 환자들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우리 위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면허 정지 대상 전공의 7000명대 수련 일정 타격 불가피 전공의 면허 정지 행정 절차 돌입 위대 증원을 놓고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7000명가량의 미복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기로 밝힌 가운데 빅와이브 전공의 대표 등 주동자들에게는 면허 정지 처분을 담은 사전통보서가 지금부터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4.1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면허 정지 대상자들 전공의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며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전통보서 수령 1차 대상은 빅5 전공의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등 6명에서 7명 핵심 주동자들입니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위견 진술 기회를 받아본 뒤 합당한 근거 등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 처분으로 돌입합니다 대통령실 및 관련 부처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없음을 시사한 만큼 면허 정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경우 전공의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위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제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경우 과목별로 최소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3달간 면허 정지에 들어갈 경우 전체 수련 일정이 1년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소 3개월 면허 정지를 들어갈 경우 수련 기간을 채우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7천명에 대한 절차를 한 번에 다 밟을 수 없는 만큼 주동자 순번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위대 교수 등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법률 검토도 마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등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장기 전까지 각오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등은 그쪽이 하는 권리라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강경기조를 이어가는 데는 지금이 위력 개혁을 단행할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국민들의 목숨을 벌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무릎 끌어온 만큼 이를 끊어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달 27일 위력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위력 인력 충원 계획은 불가피하다라며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위력 개혁 정책 추진에도 돌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력 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력 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테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한편 위협은 서울 일대에서 전국 위사 총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위대 증오가 필수 위력 패키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의사들의 지랄발강에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든 것이죠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무더기 면허 취소 현실 의사 면허 재취득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당수 전공의들 가운데 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는 전보다 쉬워진 반면 재발급은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고발과 사법당국 수사가 이어지면 자칫 전공의들의 면허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특히 위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라며 행정 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위료계 등에 따르면 개정위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및 선거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위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제외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형을 받은 경우를 위사의 위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료인 결격 사유는 곧 면허 취소 사유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위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상이 모든 범죄로 넓어져 이번 집단 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거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면허 취소 절차는 쉬워졌지만 재발급, 재취직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정위료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습니다 이번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위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아예 면허 재취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의 3회 면허 정지에 의해서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 개시 복지 명령을 위반한 것도 면허 정지 사유가 됩니다 앞서서 박민수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예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이 아예 안 되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9일 오존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근무지 이탈 전공인은 8,945명 전체의 72%였습니다 복귀한 전공인은 565명 지난달 28일 기준 7,854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라며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위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들을 파견해 전공이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 이미 현장에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씩 증원할지는 오늘 마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걸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위약품 고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도 중증, 응급중심의 진료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악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수는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위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의 긴급대응 응급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는 이 기사들에는 수백 개의 댓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더 강하게 가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민만 믿고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하십시오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사들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죽을 마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